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복된 주말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안에서만 보장받을 수 있는 평안. 하나님 안에서만 보장받을 수 있는 평안입니다. 참 경건을 상실함으로써 멸망의 자리에 처하게 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방법을 소개했던 5장에 이어서 오늘 6장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선도했다고 할 수 있는 지도자들의 사치스럽고 향락적인 삶을 고발하고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해보면 먼저 1절로 6절에는 규만과 사치와 향락에 심취하여 닥쳐올 심판에 대해 전혀 무신경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어리석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또 7절로 11절 말씀에는 심히 타락한 이스라엘 위에 내려질 극렬한 심판과 처참한 멸망상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2절로 14절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멸망이 하나님의 초월한 교획과 섭리에 따라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단지 영예와 칭찬과 이익만을 추구해서는 안됩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자기에게 맡겨진 자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다 바치는 그런 적극적인 헌신과 봉사로서 온 공동체의 유익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영원한 목자 되시고 지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의 인물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기운이 무엇인지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 지도자가 겸손하고 바르게 행할 때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겸손하고 바르게 행할 때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서 시온은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교만한 자와 마음이 든든한 자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구를 이루는 표현으로써 백성들의 지도자인 머리인 지도자들 그들을 가르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남북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그들이 자신들을 따르는 백성 앞에서 앞장서서 죄를 저지르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는 제외되고 있고 모든 것에서 안전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을 지금 우를 범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남북 이스라엘이 얼마나 죄로 더럽혀져 있었는지 얼마나 불의와 강포가 찌들어져 있었는지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을 자행했는지 앞선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를 직시한다면 당시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들 머리 위에 갑자기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아 속히 그 죄를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이 폐망의 손봉이라 일컬어지는 교만에 사로잡혀 있었고 결코 자신들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마음을 든든하게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시면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 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도자들이 마음이 부패하고 경환하여 죄를 뉘우칠 줄 모르자 온 백성들이 그러한 죄악의 전철을 지금 밟았다는 얘기입니다. 지도자들의 그릇된 생각이 결국 백성들로 하여금 그 뒤를 답습하게 했던 것입니다. 본문이 가르치는 교훈은 앞에서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바르게 서지 않으면 따르는 백성들 또한 그릇된 삶,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경 곳곳에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통치와 관련해서 이 선민 역사의 흥망성세를 다루고 있는 열한기서와 역대기서를 보면 이를 더욱 더 확연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서들이 증언하는 남북 이스라엘 왕들은 크게 두 부류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다잇이 그 한 부류이고 또 여로왕이 한 부류입니다. 성경은 다이처럼 의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순종하는 왕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반면에 여로왕같이 인본주의적인 태도로 나라를 다스리고 불신앙적이고 불경건하며 교만한 태도로 나라를 다스린 왕들 이렇게 대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 전자는 자신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백성들 또한 바른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경애하는 삶을 살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후자는 자기만 아니라 나라와 백성들 또한 불순종과 그로 인해서 징계와 심판 등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게 만들었던 것이 후자의 왕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면에서 남북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로 지도자의 서구 앉음 그리고 그들의 경건과 불경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갔느냐 그 왕이 어떤 삶을 살아갔느냐 어떤 태도를 견지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와 민족 그리고 크고 작은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느냐 그 여부를 결정하는 어쩌면 절대 기준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바로 서느냐의 여부는 나라의 명운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나라만이 아니라 크고 작은 공동체에 대해서도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바로 서느냐의 여부는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 전체 운명을 또 삶을 일으킬 수도 있고 망하게 하는 그런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서 바른 지도자가 의로운 지도자가 이 대한민국을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실로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이든 민족과 일방이든 간에 바른 지도자가 세워져야만 그에 속한 지체들 또한 그 지도자의 본을 따라서 바른 삶을 살 수 있으며 공동체 전체가 건강하게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사회가 이 나라와 민족이 오직 하나님 통치하시는 성경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위정자와 국민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불림받은 우리들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 알려주시는 것 가지고 오늘도 중보 기도자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 아무리 거부해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거부해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흉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가리킵니다. 본문은 선민의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기는 하지만 그날은 아직 멀리 있다 적어도 우리 시대는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금 멀다라고 하는 의미의 근본적인 뜻 본래적인 원어적인 의미는 내몰다, 쫓아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날을 멀리 내쫓아 버린다, 그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심판의 날에 대해서 존재 자체를 완강히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논의나 걱정조차 외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러한 일관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무슨 이유인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주놈한 심판이 임할 것을 알고 있다면 이처럼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행하는 반인륜적인 행위를 떳떳하게 자행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점점 더 완악해지고 사악한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내면 깊숙이 울려 퍼지고 있는 이 양심의 소리 심판의 경고에 대한 소리를 철저하게 차단하고자 힘썼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러 선지자들의 경고와 회개 촉구에 대해서도 외면하고 멀리 내추쳐버리려고 힘썼고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없을 것이며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각인시키러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외면하고자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졌습니까? 유보되거나 늦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이 끝없이 내몰아 쫓아버리려고 했던 그래서 악행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심판은 저들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간에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선지자의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자신과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각인시키며 죄에 동참하도록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고 끔찍한 멸망의 날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이 외면한다고 해서 그것을 부정하고 자신의 내면에서 지어버린다고 해서 절대로 폐기되거나 유보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인간의 의지나 노력은 자신의 삶을 망치고 또 파멸로 이끌 뿐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완악한 인간은 이를 알지 못했고 영접하지 않는 그런 죄를 범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완악한 인간의 죄악과 불순종 반역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외면과 부인과 대적과 불순종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는 자에게 구원이 되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이를 부정하고 외면하고 불순종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이 이를 부정한다고 해서 이를 외면한다고 해서 폐기되거나 절대로 유보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는 인간 자신의 죄만 더욱더 가증시키고 심판날에 처절한 형벌과 멸망에 이르게 될 뿐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것을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마지막 날에 온전한 구원과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14장 27절입니다. 완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 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 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민숙이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 작정하신 모든 계획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듣고 그 뜻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으로 참된 평화는 하나님 안에서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참된 평화는 하나님 안에서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흉한 날은 멀다 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흉한 날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보다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심판의 일환으로써 이제 이방의 침공응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멸망의 위기에 처하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남북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 자기들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방 나라의 침공을 받아 멸망되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머스 선지자가 예언활동을 할 당시에 남유다는 우시아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함 이세가 각각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들 왕들이 다스릴 당시에 남북 이스라엘은 다익과 솔로몬 이후 가장 왕성하였고 가장 풍요로웠고 그 세력이 크게 번성할 때였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주변 정세는 여러 작은 세력들이 주도권을 잡고자 피 튀기는 그런 접전을 계속했던 때입니다. 애국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의 위해를 가할 세력이 거의 없었던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주변 정세를 이용해서 중계무역으로 큰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각 세력들은 이스라엘을 적으로 만들지 않고자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이스라엘 정치 지도들이 자기네 나라들 흉한 날이 멀나고 여긴 것도 어찌 보면 무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처럼 외적인 번영과 군사적인 강성안만을 인하여 안정과 평안을 보장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선지자 이 암호수는 담대히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확신하는 안전과 북의 영화가 얼마나 헛된 것인가 허망한 것인가를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암호수의 예언대로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우시아와 여로보함 사후에 그 세력의 깊숙도로 그렇게 약화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경우에 여로보함 2세 사후에 무려 4번의 반역과 암살이 시도되었고 그로부터 31년이 지난 BC 722년에 아수르 위에서 파멸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남뉴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히스기아와 요시아 등 경건한 왕들이 종종 등장해서 나라를 개혁하기도 했지만 아수르의 침공과 바퀴로 점점 나라는 어려워졌고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일어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철저하게 폐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감안할 때 오늘 말씀이 주어질 당시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교만한 말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우리는 여실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남북이스라엘의 위정자들과 백성들이 안전과 번영에 대한 이 확신의 근거로 여겼던 부라든지 번영이라고 하는 것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안전과 번영의 근거로 여기는 것과 방불하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선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옛날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두말할 나이 없이 더 많은 물질, 더 높은 지위, 돈과 권세와 힘입니다. 이는 현대인들이 절대적인 것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부와 권세가 결코 참된 안전의 보장을 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참된 안전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실 때만 누릴 수 있다고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무소부리의 권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 권세는 하루아침에 끝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신뢰가 바로 바벨론의 누부간 날씨를 왕이었습니다. 그는 당대 세계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교만한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여 결국 미치강의가 되게 하시고 궁에서 쭉 변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하늘 이슬에 젖고 사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되고 마는 것을 우리는 단일을 통해서도 잘 보게 됩니다. 세상적인 권세와 군은 일시적인 안전한 보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영원한 안전한 보장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인간은 언젠가 다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날에 세상의 권세나 부를 안전으로 보장받는 자의 삶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를 여실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부유한 자들 하나님께서 안전의 보장을 주셨던 것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날 앞에 섰을 때도 안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적인 힘과 권세, 부유를 안전의 보장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강한 힘과 큰 부유를 소유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안전의 보장으로 삼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안전의 보장으로 삼고 하나님만 의뢰해야 되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주말 주님을 더 의지하며 내일 주의를 잘 준비할 수 있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0편 4편 8절입니다. 내가 평안이 늦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하시니라.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화평과 평안과 안전을 누리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충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은혜의 현장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새벽재단 쌓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에 주님전에 나올 때마다 거룩한 갈망이 회복되는 참된 부흥을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사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예물 성별해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기뻐 받아주오시며 날마다 한 걸음씩 하나님 마음에 합한 샬롬의 경지에 올라가는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합심해서 기도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망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충복의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지릴 때 여러 단자들 앞에서 풀리는 은혜를 체험하는 응답의 진원지가 되는 이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날마다 주님께 전적으로 위탁하며 속사람이 강해지는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즐골 아파하는 이들마다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어주시사 모든 매인 것이 풀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상에다가 살아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루의 삶이오 열망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근심의 담이 허물어지는 역동적인 은혜가 넘쳐나는 저희의 삶이 될 줄 믿사오니 되어지는 모든 일정 주님께 의탁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주님 만나주시고 위로와 소망이 되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삶속에 찾아오셔서 동행하심으로 행복한 아침 감사한 저녁의 삶을 살도록 은혜위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성